어, 여기, 여기! 저 저기 보호자 왔어요. 야! 아니! 왜? 어? 왜? 나 열렸어. 열라? 아니... 아, 알았어, 알았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자, 혹시 지금 잡혀온 조재미라고... 어? 왔어요! 제 보호자! 괜찮아요! 야! 너 얼굴 왜 그래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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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뭐가! 안 되는 거야! 선생님 간식 먹고 우리 애가 탈이 났잖아.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? 사실 브로콜리 나올 때마다 자꾸 배웠어. 뭐, 우리 애가 그거 먹기 싫어가지고 자꾸 거짓말한다는 거야. 뭐야? 고개 좀 숙여, 좀 사과 좀 드리고. 야! 하지 마. 아줌마. 뭐, 네? 우리 애도 거짓말 안 해. 어? 아니, 아니... 뭐해, 빨리 와! 어... 너무... 나 아줌마. 보자, 나 아줌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